아무리 겉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지만 첫인상이 좋아야 기회가 생기는 것 아 차를 가지고 올 걸 그랬냐 야 뭐꼬? 근데 저 오빠 와자리 자리 쪘네 아 오늘 큰맘 먹고 온 거라 이걸로 충분해요 니 오늘 실습관도 안했나? 이 의자가 나을까요? 아까 얘기 8시까지 가야 된다며 얘기하신 그 의자가 나을까요? 안경터림이 나의 앞에 있다 안경터림이 나의 앞에 있다 엄마 내 아픈데 엄마가 피아노트 오빠야 오빠 오빠야 내 과자 좀 사다 둬 태현 여행 갔다 와서 좀 해줘 우리 엄마 어떻게 사나 도저히 볼 겸 나 진짜 괜찮은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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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을 믿어요 끝이 아니란 걸